오늘 우리 지원 회원님이 계속 봤으니까. 장동민 회원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못 느꼈는데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. 아니, 왜냐하면 지니어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되니까. 오늘. 저는 그냥 그 프로그램 봤을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게 되게. 남자 약간 또 그런 약간. 남자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, 있어, 있어. 약간 여자들은 그런. 나만 믿어. 내가 다 해줄게. 그렇지, 그렇지. 약간 뭐라 그럴까. 가만히 있어, 내가 하나 더 해줄게. 듬직함과. 뭐랄까? 순박해. 그게 좋은 것 같아, 순박하게 생겼어. 그 센 여자들이. 그게 순박하게 생겼잖아요. 나는 순박함이 내렸는 것 같아. 장동민 씨는. 센 여자들이. 얼굴 빨개졌어. 얼굴 빨개졌어. 어쩐지 몰라. 뭔지 알아, 저는. 개그맨들이 좀 착해, 전반적으로. 더워. 에어컨 좀 틀어줘요. 진짜 얼굴 많이 빨개졌네? 부끄럽지. 어때요? 오늘 봤을 때, 장동민? 오늘? 비슷하신 것 같아요, 생각했던 거랑. 아니, 오늘 골프를 치는 거 보니까 확실히. 너무 잘하잖아. 정말. 그렇죠. 자기 하는 일에 집중력 이런 게 좋아요. 맞아요, 엄청. 잘해요. 동민 효님은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고 솔직히 드라이버만 잘 칠 수도 있고 이런데. 맞아요. 그래서 여기 앉아서 좋았고. 그리고 시연 들어가니까 막 날라다니더라고. 약간 이게, 이게 다른 것 같아. 숙지가 딱해져. 아니면 홍보하는 걸 좋아해서. 좋아요, 좋아요. 그런데 아까 계속 회장님이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. 많이 하시더라고. 습득력이 너무 좋다고. 정말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더 신기한 거. 원래 보통 저희가 어프로치니까 짧은 거리. 짧은 거리지만 솔직히 좀 약간 까다로운 위치거든요. 그걸 진짜 잘하셨잖아요. 맞아요. 정말 잘하신 거예요. 아니,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누가 뭘 가르쳐주면 그걸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또 워낙에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셔가지고. 아니, 그런데 알겠어. 그게 승무역도 엄청 있었더라고. 그럼 나 저거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기 의사를 또 얘기하고. 리액션도 되게 좋잖아요. 안 맞아도 마. 골프에 대한 애정이 진짜 있으세요. 진짜로, 진짜로. 놀랬어, 놀랬어.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, 정말 좋아요. 맞아. 긍정적으로 가야, 또 골프도. 그래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연기도 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. 그럼요.